자, 여보세요 어디야 아, 을지로, 을지로 치면 좋지 아, 나? 나 지금 컬투쇼야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퇴근 한번 봐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여섯시가 됐다고 퇴근 준비하자고 친구놈들 짐에 한잔 약속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했으면 됐잖아 다들 짐을 살 시간 빨리 집에 갈 시간 누가 먼저 일어날까 눈치 보는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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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 자, 다들 저녁 먹고 해야지 저녁 먹는다고? 저녁을 왜 먹니 저기,וׄ réfléchir 저녁쇼라고? 저녁,랑,랑,랑,랑,랑,랑,랑 Q. twitter,y,celle,celle,celle,celle,celle 야근이 웬 말입니까? 아니 대전엔 무슨 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고 그녀에게 애 같아 6개월째 썸맛아 이러다가 저러다가 혼자 살까봐 그녀 집안 가로등 및 분위기 좋고 용기 그래서 다가가 입맞추려 하는데 갑작스런 목소리 아빠라니 뭔소리 돌아보니 다가온 꼼꼼 그림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부장님 멋선 일이고 멋선 일이고 멋선 일이고 완전 졸았는데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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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주시네 난 예비사위고 부장님 낚시왕이고 부장님 이제 주말은 배타고 세계일주야 아니 이게 정말 멋선 일이고 그녀는 이제 얼굴도 못 보고 해적이 된 기분 아니 이게 정말 멋선 일이고 멋선 일이고 이게 이제 멋선 일이고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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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에렛이코곳에 2010년 동물선 arche 했 한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